바다빠밤아고란 다는 하나는 저 여성의 모습을 닿났다 우리는 모두 친구 비카츠나 인출파의 껌 부기 바다빠밤에다 tirkkvk 나와라 나와라 하면 네 단 1분만 기다려 그럽시다 오케이 저 후면으로 처음 해봐요 나왔드네 저희 지금 카메라 후면으로 찍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건데 뭐지? 전면? 전면? 셀카 모드?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귀여운 정도죠 약간 저는 반반으로 활동했었어요 너? 왜? 막 그 시그 같은 거 찍고 했을 때는 너무 잘 와갖고 반반이었어요 투톤에 의하였어요 너무 지저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오빠 나 코로나 걸리고 싶어 좋나 봐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걸요 제 주위에 걸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냥 감기라 그랬냐고 어떤 놈이냐고 너무 아프다고 아프지 나 아프지 병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네 포켓몬 어떻게 걸 써 자 이제 이거를 진짜 저희 직원분들께서 발로 뛰셨어요 열이 해주셨어요 진짜 정말 이 컨텐츠와 이 수바투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디도 안 오죠 애정은 넘치지만 늘 맨날 보니까 그러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하튼 투도 너무 재밌었대요 요즘 투도 재밌죠 맞아요 요즘 투도 재밌어요 최근에 또 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뭐였어요? 말하면 안 되겠구나 뭐였지? 마지막으로 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신선한 경험이었을 때 강망이 하튼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스 파이브즈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겁나 긴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어 플스 파이브즈 네 플...프로즈? 모르겠다 하튼 플스...플스 파이브즈입니다 파이브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언박싱 겸 먹방 겸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봐요 전 실제로 저도 실제로 처음 보고 실제로 처음 보고 아니 이게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하더라고요 그죠? 네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이거 찾던데요 네 보면은 유튜버분들께서 한 100개 이렇게 쌓아 놓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깔 때마다 절망하시는 그런 것도 보고 똑같은 거야 또 이런 네 뭐 하죠? 그럼요 어려운 게 있어야지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휴닝이가 뮤 뽑아오라고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가 먹을까요? 네 뭐부터 먹고 먹고 싶어요? 형 이거 그러니까 파이리에 화를 핫소스 팡이에요 팡이 아니라 팡 팡 저는 그렇다면 아니 너 이거 나오고 해 어 좋아 이거 이거 나오고 달콤 파삭 꼬부기 파 꼬부기 등딱치처럼 생겼네 일단 요 꼬부기로 만들었나 보다 그치 근데 배 같다 그렇게 꼬부기랑 배가 나는 나는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꼬부기거든 어 꼬부기 지난 과자니까 거북왕 맞아요 거북왕을 제일 좋아해 원래 그 포켓몬 세계관에서 거기 동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다 포켓몬이에요 음식이 다? 네 그리고 걔네를 강물에 뼈를 흘려보내면 걔네가 다시 환생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좀 잔인하면서 좀 판타지스러운 네 파트 먹어볼까요? 핫소스 팡 핫소스 팡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반 잘라서 먹을까요? 이거 잘라야 되는데 나 통 안 씻고 왔는데? 저도 안 씻고 있어요 빨리 씻고 올게요 오케이 아 근데 나 아 지금 파일 매치를 안 해갖고 맞아요 연준이 형이 다녀올 때 동안 댓글 좀 읽어볼게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저도 진짜 오늘 처음 옛날에 유행했을 때 고고스빵 한번 먹어봤는데 아 반대편인데 아 화장실 아 저쪽에도 오실 수 있구나 뭐가 제일 맛있어요 꼬부기 빵 맛없다고요? 아 그래요 약간 메롯빵 같은 느낌 아닌가? 꼬부기 빵 맛없다고요? 아 그래요 약간 메롯빵 같은 느낌 아닌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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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뜯어줄게 비눈으로 저희 씻고 왔어 우와 여기 맛있겠다 약간 피자빵 같은 느낌인가? 응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내부 보여드릴게요 파이리얼 파이리얼의 핫소스 팡입니다 네 팡 여기 내부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우리 동생 내가 큰 거 주고 이거 먹어봐 오케이 맛있네 야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왜 휘냐? 응? 응? 꽂았어 아이씨 대충 먹어봐 대충 아 매운데요? 맛있지? 응 맛있는데 나는 매운데 진짜 핫소스 파이리얼 파이리얼 물 맛 같아요 맛이 어 스티커가 있어요 어 뭐야 이 띠부띠부 띠부씨? 다 뭐야 이상해 꽃 야 처음부터는 레어인데? 그치 약간 레어 아니 이게 스타팅 잘 몰라서 스타팅 포켓몬이라고요 이상해 꽃 나왔습니다 얘가 그렇겠어요 여러분 풀과 독 타입 아닌가? 맞습니다 얘한테 막 저리 가루 수명 가루 이런 거 맞으면 그냥 바로가 이쁘다 그래요 응 그리고 막 덕굴채치 맞아요 피카츄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지우 아니야 지우 지우 버터풀 라보랑 우리는 모든 친구 진짜 지우네 안녕 지우야 네 포켓몬 나왔어 이상해 꽃 야 괜찮지 않나? 이상해 꽃 괜찮지 않나? 아 그냥 먹어볼래? 괜찮아요 맛있어 괜찮아요 먹어봐 괜찮아요 저 피자빵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게 먹어 피자는 좋아하잖아 피자는 좋아하는데 네 오케이 인정 피자빵 맛납니다 맛있지 응 또 나 뭐 먹어보고 싶어 당연히 로켓반 친구 이거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그럼 이거 이리와 가운데 쪽 와서 먹어봐 먹고 가 잠깐 먹고 가 1세대밖에 없어? 1세대밖에 없어 1세대밖에 없어 1부터 151번 1부터 151번 맞아 이거 하나 넣고 뜯어보고 가 어 1부터 151번까지 151번이 뮤츠인가? 뮤입니다 151번까지 있어? 151번까지 있어? 151번은 뮤츠 뮤츠가 먼저 있어? 이쪽은 뭔가? 어 뮤가 버그로 단대는 경험이죠 일단 먼저 뜯어볼까? 응 가다 몬스터볼 야생석키만 나타났다 이거 홍룰이야 이렇게 틀어야 해 이제 진지하겠어 어때? 우리 지우는 약간 그 이렇게 해야 돼 정.. 정..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살짝 이렇게 틀어서 근데 지우 맨날 진철이라는 얘기 맨날 지잖아 맞아 근데 결국에 최후의 이기긴 해 걸리 걸리 가다 알통몬 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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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져 괜찮은데? 알통몬이 주로 이제 동굴에서 나오는 맞죠 격투타임 버켓몬이죠 네 알통몬 알통몬 진화는 계량몬인가? 근육몬 그다음에 계량몬 계량몬 통신교환을 통해 진화를 시키는 굉장히 까나로운 맞아 통신 뭐? 통신교환 그런 게 있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그만 야 야 야 야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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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만 야 야 이렇게 먼저 한번 해줘야 돼 역재생하냐고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 저 많이 안 닿았어요 먹을 뻔하다가 만 거예요 자 돌아온 초코롤 케잌입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대? 이게 제일 신기한데? 진짜 발로 뛰셨대 이거 막 사람들 구하려고 시간 다 알아내서 하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니까 어떻게 구했냐면은 우리 직원분 아는 분이 오 박사님이셔갖고 어떤지 오 박사님이셔갖고 오 박사님 지인이구나 지인이셔갖고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이현아 진짜 맛있어 형아 어서 와 몇 개 줄까? 이러고 어서 와 아 음 이 맛이지야 피카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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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아 아 토깨비 알아요? 응 그럼 토깨비 썩면복에서 잘해요 해 봐 토깨뿌루잇 토깨뿌루잇 똑같죠 토깨뿌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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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레지기가스 알아요? 꽃뿌루잇 레레레레디지지기 까가가가가가가가 레카레카 레카레카 레지기가스 울음소리 몰라요? 진짜로 아 아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다른 것 다른 것 다른 것 또 뭐가 있지? 레지기 가스는 내가 많이 들어서 없었어 아 그래요? 또 뭐가 있지? 까브까브 까브까브 아 나 꼬북이 너무 좋아 꼬부기 귀엽지. 나는 3세대 애들 되게 좋아해요. 3세대 스타팅. 물짱이. 물짱이 형 나무직이. 나무직이 나 진짜 좋아해. 나무직이가 제일 최애야. 꼬부기 좋아하니까 꼬부기구. 자 꼬부기 빵 먹어보도록. 약간 메론빵 같은 느낌 아니야. 꼬부기가 진짜 딱딱해. 꼬부기를 만들었어. 꼬부기 눈썹 질이야. 진짜 꼬부기다. 잠시만요. 꼬부기의 달콤 화삭 꼬부기 빵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빵이지? 이건 빵이고 이건 빵인데? 물 타입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불 타입이잖아. 네 그래서 빵. 몰라. 빵. 네. 어디있지? 얘 아니 밑에 있네. 밑에 있네. 과연 뮤츠가 나올까? 자. 어떻게 먹어야 돼?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저는 양발. 잘 되는 거 꺼내봐. 저도 약간 실루엣 보니까 이상이 약간 어쩌고. 어? 생길 것 같은데? 어? 깜찍한 친구가. 아! 저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저도 봤어. 조그맣게 조그맣게. 약간 4분의 1로. 오케이. 전 1세대는 전 EV가 제일 좋아해요. EV가 제일 귀여워. 나야 알아. 예. 알죠? 처음 시작하면 한. 맞아요. 초. 초. 네. 아 얘한테 이제 독 침 맞으면 진짜 짜증나는데. 생각도 됐어요. 네. 암컷이랑 수컷이랑 색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수컷이 핑크인가? 수컷이 핑크예요. 저 처음에 핑크 보고 암컷인 줄 알았어요. 나 이 기호를 볼 줄 몰라가지고. 맞아. 나 기호를 볼 줄 몰라가지고. 이름보고 잠깐. 까딱 까딱 그렇습니다 잘 먹었어요 좀 다네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럼요 발로 드셨는데 다 드셔야지 다음 왜 왜 꼬부기 빵 왜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배부르니까 진끄라이 딸기 카스타드 빵 꼬부기 빵이랑 후기 빵도 안경이 높아요 포켓몬 진짜 많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제일 고급지게 생겼다 자 이것도 어디 있어? 이 안에 있겠죠 포켓몬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드셔보실 분?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스티커 구경하고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연준이 형을 위해서 먹도록 하세요 우와 난 너무 많을 줄 알았어 역시 그 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회생활 몇 년 하더니 늘었어 평소에 가서 그냥 갔을 텐데 그럼 저도요 당연히 그럼 그럼 역시 형이의 성의를 무시해주지 않는 너희들이 진짜 좋아 맛있다 야 떼어보자 이거 어 얘는 안 보이는데? 야 궁금해 궁금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뉴? 안 보이지? 잠시만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뭔지 알까? 나 눈을 마주쳤어 야 조금만 떼봐 조금만 야 피존이냐? 지우가 버린 지우가 버린 피존즈 금방 돌아올게 지우가 버렸죠 21년째 안 찾고 있죠 아 심지어 피존임 네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 뭐 공중 날개 셔틀 알겠죠 지우가 진짜 나빠 1세대 스타팅 세입니다 스타팅 세대 중에서 가장 능력치가 떨어지는 네 아 능력치가 떨어져? 네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 진짜? 난 세 포켓몬은 세 포켓몬을 이렇게 넣었는데 찌루옥 찌루옥 같이 이제는 능력치 좋아해 그래서 잘못 스타팅을 키우는 사람들은 찌루옥으로 많이 갈아타기도 해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얘가 치코리타보다 좋아해 그래서 이 치코리타 안 느껴져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세대를 스타팅을 치코리타를 정하면은 진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치코리타를 안 쓰고 구부를 써요 그게 소울슈버인가? 네 소울슈버 뜨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 초보 트레이너가 치코리타 내고 되는 게 지우 고인물이었을 때 이자옥 내면 양악하는 거 있어요 쓰레기 나 소울슈버 좋아하는데 나 제일 좋아하는 루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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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자하잖아 그리고 영화 보면은 영화에서도 되게 멋있게 나와요 포근한 느낌이에요 루기아 갖고 싶다 그렇습니다 루기아 타고 출근하고 못했다 루기아 맛있네요 아 지금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까는 순간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아 아기 생각보다 약이 많아 약이 많구나 생각보다 이거 사신분들 다 쪼? 이거 빵은 드시나? 네 드시겠죠 그쵸? 그렇겠지? 응 너무 맛있어요 광비자분들 너무 맛있는데 응 맛있어요 내가 불러요 배부르지 응 그치? 이거 되게 맛있다 빵이 그냥 단순히 그 스티커와 꿈만 아니라 빵 자체가 맛있네요 맞아요 빵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응 이거 2세대도 만들어주세요 네 2세대 2세대 진짜 전설의 명작이지 2세대 명작이지 2세대 명작이지 이제 리메이크를 한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됐지 제일 잘 됐지 4세대 아 너무 아픈 손가락이야 5세대 4세대가 레전드 아니야? 레전드인데 그거를 꽤 전에 얼마 전에 그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기대력 월일이었죠? 네 맞나? 네 아픈 손가락이야 그래도 전 다 클리어하긴 했어요 포켓몬돌이기 때문에 닿겠죠 저도 1세대 리메이크가 이제 레츠고 시리즈 레츠고 시리즈 레츠고 시리즈는 저도 닿겠습니다 네 레드 잠든 거까지 아 그게 1세대야? 네 그렇습니다 1세대 그 레츠고가 제일 레벨 올리기가 쉬워요 맞아요 포켓몬에 잡으면 레벨 올라가서 레츠고가 그때 넌과 휴닝과 그 네 둘 다 윈니 타고 있는 맞아요 윈니 타고 그리고 형이 딱 소우실거 그 다음에 레벨업하기 제일 극악의 환경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제 나미도가 높아요 난 거기서 끝까지 못 깼거든 아 그게 사실 전 천원에서 스프만 참았는데 그 후에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깼는데 유일하게 지방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리즈였어요 맞아 맞아 그거 재밌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레벨이 밸런스가 그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레벨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 다쳐 나갈게요 오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레드를 만나서 88짜리 피카츄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오? 88? 네 맨 처음에 피카츄를 꺼냈는데 피카츄가 88이에요 저 양아치 문항이에요 네 진짜 양아치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분명 상대가 피카츄처럼 위압감이 엄청나 근데 그걸 레벨 1로 잡는 고인물이 있긴 해요 레벨 1짜리 포켓몬들로 그 사람 진짜 와 와 저 그 사람은 1짜리로 잡는 거였어 1짜리로 그냥 주피스한테 이런 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주피스 언더? 주피스 언더가 특성이 전기 맞으면 회복하는 거라서 피카츄 전기 맞아도 안 통하는 거 전기 타입의 기술들을 다 봉인시키고 와 천재다 마지막 뽑았는데 켄카가 나왔어요 아 켄카 야 켄카라도 레오 하죠 네 켄카는 알래알? 레오해 1세대 르마이 타입 나름 켄당에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파괴 강선이 몇 턴 사용할 수 있는 맞아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단 켄카 좀 켄카지만 여기 켄카 안에는 애기 귀여워 좋아 켄카 메가 지나가면 애기 나와요 애기 나와서 같이 싸워요 같이 싸워 귀여워요 이러면 귀엽다 그렇습니다 형 잘 만들었어 휴닝 지훈은 물러나도록 휴지 휴지 잘 간다 즐거웠다 잘 가 태현 연준이 형 곧 돌아올게 안 돌아오는 거 보답해 깐깐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뽑아왔는데요 아 이거 빵 내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맛있나 이거? 처치 곤란이네요 이거 아 이거 배불러갖고 저 밤을 먹고 왔어요 며칠 안 하는데 배불러갖고 찜닭 먹고 왔어 찜닭 먹고 왔어? 음 음 부드러운데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그렇습니다 아 저거 눈썹하고 저거 헤어져 있는 일이잖아 약간 불고기 로드 같잖아 짱구 음 아니 팬 부분들에 그 째를 같이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은 똑같다 자에 할 말이 없잖아 친구들로 보자마자 불고기 로드 불고기 로드 어 MC 발표가 됐나요? 됐어요 아니 되고 V임을 한 적 있나요? 한 적 있죠 근데 혼자 했죠? 응 아무도 안 축하했답잖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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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 다르지 그러죠 두 번째 MC를 배출했습니다 한 그룹에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다섯 명밖에 없는데 벌써 거의 반 MC를 심지어 인기가요에서 그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인기가요 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잘했었어요 맞아요 인기가요 최고입니다 진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햄맵 받고 녹화를 나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할 때마다도 할 때마다 저희의 텐션을 오히려 약간 올려주시는데 사실 그러실 그 그럴 뭐라 해야 되지 안 그래 주셔도 되는데 사실 막 일부러 더 약간 텐션 올려주신다고 재밌는 걸 많이 해주시고 진짜 가만도 쳐주시고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건데 진짜 무대 잘 만들기 위해서 아니 진짜 피디님, 감독님도 막 무대로 내려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막 무대 끝나면 맨날 매니저님한테 이제 아 뭐 스윗하시다 이러고 매니지먼트 분들하고 울당기먼트에요 인기가요 감기 먼저 좋죠 그때 저희가 제로발만 합성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는데 진짜 그 36도 거 찍는데 직접 내려오셔서 돌아갈 때 밑으로 숨으시고 맞아요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그래서 조금만 지금 MC 두 분이 회복 중이셔서 아 그 빨리 회복하시길 아 있습니다 응 신고 시간을 하나요? 또 뭐 비밀이죠?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기대되네요 아직도 몰라요 형 오늘 누가 찢어산냐는데요? 아 이거요? 아 저 오늘 출근하다가 곰이랑 마셔와서 한 바탕 한거 같죠 네 곰은 사람을 찢어 네 곰은 사람을 찢어 네 곰은 사람을 찢어 네 음 많이 찢어있구나 나도 모르고 있다가 저도 모르고 있다가 네 많이 찢어있네 음 음 그렇습니다 서로 포켓몬 못 앓은 것 같아? 아 태현이 예전부터 그 못앞이냐? 아 옛날에는 못앞이 약간 우츠동 그 계열이긴 했어요 아 왜냐면 태현이가 눈도 크는데 입도 크잖아요 입도 크고 당시에는 체온도 약간 팔 다리만 길고 뼈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었죠 태현이? 리뉴얼 해줄게 태현이? 뭐 닮았지? 너 생각해봐 저 푸린이라니까요 너? 아 너 너 약간 푸린이다 내 살 쪽 빠진 푸린이야 다이어트 빡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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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형 뭐 닮았을까요 연준이 형 너 약간 뮤츠도 닮았네 너 약간 뮤츠 닮았다 그치? 너 약간 뮤츠인데? 약간 얼굴형도 뮤츠인데? 뮤츠 뮤츠 얼굴형 진짜 이쁘잖아 이게 쏙 빠졌잖아요 응 연준이 형 뭐 닮았을까요 연준이 형 오 뮤츠가 너무 좋아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진짜 루즈라는 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누가 이름 몰라 두바뚜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아 화나 아니 왜 화낸을 닮았으면 하냐 아 진짜 짜증나 아 미스테이 매력적이네 지금 해왔을 때 연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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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루즈라 와 진짜 너무 똑같아 루즈라가 충격이 좀 심한데 와 충격이 심하다 약간 까맞은 느낌 팩트로 약간 연준이 형 고락하다 마그마 네루미 네루미 네루미가 이렇게 아닌가요? 핑크색 하나 나오네 귀여워 림피아 네 림피아가 뭐야 그 EV의 풀타입 아니지 네 풀타입으로 지나 음 이분이 뭐 다 똑같으면 응 와 루즈라 와 너무 똑같네 너무 똑같은 설마 루즈야 오케이 모모 지구다 디그다가 얘잖아요. 아니 근데 디그다는 디그다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디그다를 안 닮았어요. 진짜 닮은 사람 못 봐서 그래요. 디그다 진짜 닮은 사람이 가끔 간혹 볼 수 있어요. 어 맞어. 아니 중학교 남중단일 때 가슴마이었던 데가 약간 디그다 같은 거 같아요. 저는 야구부 친구가 디그다 닮았어요. 머리도 없어. 알잖아요. 디그다 그 자체였어요. 그럴 수 있어. 맨날 햇빛에서 하니까 그 타갑고 까맣고 바로 구멍 파기 쓸 거 같은 그런 친구였어. 구멍 뭐라고? 바로 구멍 파기. 구멍 파기 스킬. 구멍 파기 알아 알아. 나 뭔가 했네. 아 잔만보처럼 살고 싶다. 잔만보? 네. 먹고 자고. 난 잔만보 배우 위에서 자보고 싶어. 진짜 귀엽다. 그래. 잔만보 세잖아. 그럼요. 이게 너무 모아들이 나이대가 다양해서 응. 혹시 포켓몬에 뭐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있나? 아니면은 예전에 포켓몬빵이 있었을 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포켓몬빵이 있어? 예전에 포켓몬빵에서 이거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 원래 포켓몬빵이 있었어요. 막. 나 연승때 있었나? 그때 그전에 있었을 거에요? 그때 있었어? 네. 나 연승때는 우리 연승때는 그거 얘기했잖아. 예전에 딸기. 딸기 샌드위치 그거.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거 맛있지. 저희 새벽마다 그거 나올 때쯤에 가서 사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지. 지금 알았대요. 뭐? 08년생? 네. 몇살여? 나랑 9살 차이 나는건가? 아득한데요? 15살. 15살? 근데 15살이면 제가 15살 때 연승이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도 어린데? 너 15살 때 진짜 애기였어. 제가. 나는 생각이야. 너 완전 기웅둥이였지. 그때. 형들이 다 02년생 같던 02년생을 처음 봤다고. 맞아. 전에 제 친구가 몇 명 있긴 했는데. 두 명이 있을 정도 있긴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성숙했잖아. 진짜 귀여웠는데. 저희도 귀엽지만. 저희도 진짜 애기 같았어. 저희도 진짜 애기 같았어. 저희도 진짜 애기 같았어. 엄청 다양하지. 무슨 포스? 무슨 포스? 이런 식으로. 진짜 담차 한 40개 될 것 같아. 그 정도일 것 같아. 나 광이었거든. 어렸을 때. 파워린이랑. 진짜 많대. 가끔 생각나서 찾아봐. 형의 최애는? 어느 몇 세대? 무슨 세대에요? 나는 정글 버스 좋아하고. 저는 매직 버스를 봤던 세대. 아 매직 버스 봤지. 매직 버스도 봤는데. 나는 매직 버스보다. 정글 버스 이제. 그 장난감을 사면. 로봇을 만들잖아. 나는. 그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 동물들 장난감이 이렇게 나오는 게. 동물들을 매치해갖고. 로봇이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나 그거 좋아했어. 다이너선더. 알았는데. 아니요. 뭐지. 다이너선더 좋아했어요. 너 감열라이더는 아니야? 그럼요. 아 감열라이더는 항상 했지. 감열라이더 내가. 맨날 거울 보고 맨날 깔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머드사우루스 했을 때. 되게 좋아했겠네요. 나? 네. 아. 첫 타입보다 신기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봤거든. 근데 나랑은 안 맞는가. 장난이구. 근데 퀄리티가 엄청났어요. 아 엔진 포스 알지. 아 엔진 포스 재미있지. 아 엔진 포스 재미있지. 아 뿡뿡이 알아. 너 뿡뿡이 아니야. 뿡뿡이 알아. 뿡뿡이 아니죠. 뿡뿡이 아니. 뿡뿡이가 EBS 건가요? 뿡뿡 EBS 거야? 뿡뿡이 나온 다른 캐릭터가 또 누가 했지? 뿡뿡이. 뿡뿡이가 거기서 나왔구나. 맞아요. 뿡뿡이가 아깝네요. 뿡뿡이가. 뿡뿡이가 거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뿡뿡이 그 귀이 크고. 그게 거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간 그. 내가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우리 현장 엔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오오오. 뿡뿡이. 뿡뿡이 알고. 또 뭐였지? it's theẢ là?' 으아 senators고 나와요? you mean hey in the cookies? I need all of them if you like it. 나 벡터맨 세대거든. I like it. 범개만 알아요, 번개만. 범개만? 범개만 알지. 범개만 알지 뭐였지. vens and the food. Lady's awesome. 옛날에 범개맨 보셨ь. 네, 저는. 공연 같은 거 보러갔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럼 alone does! 수 astreใzt 소식 하는 son of us. 암 down you folks across. ternet takes a bit when you notice together. 짜장면? 짜장면이 뭐야? 뿡뿡에 나오는 사람이 짜장면 아니에요? 짜장면? 몰랐어 얘네 뿡뿡에 살 빠짐? 이제 방구 안 끼겠다 뚝딱은 딩동댕 유치원? 번개는 딩동댕 유치원? 모르겠다 정답은 모르겠네 텔레톱이는 아니죠 텔레톱이는 아니죠 보라돌이 뚜비 텔레톱이 뿡뿡이 왜 이렇게 루머가 많아요 뿡뿡이.. 뿡뿡이 자녀설 뭐야? 뿡뿡이 자녀설의 성형설 사람들이 이거 안드로임만 퍼날르네 뚜리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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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진짜 히동이가 그리고 히동이가 히동이 좀 프레시잖아 진짜 빌런 중에 최대 빌런 엄마 만났는데 그냥 그냥 뺏어놨지 그냥 바이올린 묶어갖고 그게 어렸을 때 좀 충격이었어 걔네 고길동 아저씨가 제일 불쌍하죠 왜? 아, 둘이 불쌍해. 왜 안 내려가네? 수동이네. 왜 호로로는 너무 알지. 너 검정무신 아니야? 그럼요. 기영이랑 바트 심슨이랑 이렇게 머리 연결하시면 머리 맞춰면 아바타야. 그거 어디 유튜브에서 비하인드를 봤는데 기영이 머리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 왜? 그게 머리가 이렇게 짧은 선 선 머리를 표현하고 싶을 수도 없는가 봐요. 근데 그거까지 살색으로 하신 거야 그냥? 나 볼 때만 좀 의문이긴 있어. 태현 씨 리무진 서비스 비하인드 있어요? 리무진 서비스. 진짜 저 그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떨었거든요. 그거를. 그래 보이더라. 아, 진짜. 저 요즘에 긴장감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삶에 그렇게 긴장감이 다가가서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가서 리허설을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엄어풀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어풀 하시는구나 하고 그 전에 서리 씨가 녹화하고 갔대요. 아, 진짜? 아, 3편이 서리 씨구나 하고 가서 이제 녹화했는데 되게 스튜디오가 아담하고 모니터 화면이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안 울려요 크게. 아, 진짜? 되게 잘 들리고 그리고 무진 씨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 노래 한 번 끝날 때마다 다 스태프분들이랑 박수 쳐주시고 이래서 아, 알겠죠. 진짜 약간 리무진 서비스 받는 기분이 있어요. 좋았겠다. 네. 거기다가 모아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셔서 지금 감기 무라합니다. 제가 100만 되면은 그때 찍은 비하인드 포토를 풀겠습니다. 아,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너무 참 태연이가 갔다 와서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서 뿌듯해하는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네요. 네. 그런 환경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해보고 싶었을 거 같아요. 거의 없거든요. 없다가 맞아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편법을 쓸 수 없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제 정말 라이브를 다 채워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춤 없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한 명이 나와서 풀곡을 그것도 세 곡씩이나 부른다는 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닌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긴장감 있는 걸 한 번 하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부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지. 약간 형 수춤 나갔을 때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대표에서만 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진짜 공개감이 중압감이 잘했네. 다행히 잘했어 잘했어. 실수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연습을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때 저희 다 같이 핸라이브를 연습하고 있었을 때라 그때 다 끝나고 저만 남아서 한 번씩 더 이렇게 더 연습하고 하고 갈 수 없죠. 수빈이 형이 수빈이 형이 팬텀 나오면 자기 답답하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 우승 상품으로 받은 상품권 엄마 드렸어요. 그 투두 때 지금도 오 무슨 상품권이었죠? 신세계 가정 50만원짜리 오 엄마 드렸어 어 그래요? 응 되게 엄마가 엄청 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투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상권의 너무 좋았네요. 응 내가 엄마 드렸어요. 다음 투두도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저 노트북 한 번만 다음 투두 진짜 상품 어마무시합니다. 맥북 한 번만요. 이번에 뒷목식당 나오거든요. 그거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거? 뒷목식당 형들이 요리하는 거 아 맞아요. 상품 진짜 어미징하죠. 어미징하죠. 깜짝 놀랐어요 형님. 어 어 발발라 오빠 오늘 양말 보여주세요? 그냥 흰 양말 신었습니다 저는 특이한 양말 신었네요. 아니 나도 흰 양말 되게 깨끗하지 않아서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귀여운 미래.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예요? 나? 네. 고맙다. 아 고맙다. 더 배트맨. 아 네. 최근에 나왔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같은 배우가 연결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 트와일러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로버스 로버스 패티 누군지 알아요. 잘생긴 사람. 엄청 잘생긴 사람. 근데 거의 한 3시간 가량 되는 영화인데 거의 타이트한 얘기네요. 어 아 2, 3시간? 2시간 반? 하여튼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음 로버트 패티즈 로버트 패티즈 맞아 맞아. 오 약간 그 배트맨의 그런 배트맨의 그런 좀 어두운 좀 그걸 잘 담아낸 영화 같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아 DC 히어로 월드위 중에서 응 진짜요. 너무 재밌는 게 몇 개 있죠. 뭐 좀 히스레저 나왔던 아 진짜 그럼 짱이지. 진짜 그 영화 내내 그냥 히스레저 나왔던 소름돋았어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연기인데 어떻게 그런지를 너무 신기해. 빙의 아니에요 빙의? 아니 사실 배우분들 볼 때가 너무 신기해. 아 그리고 PS5 챌린지를 봤는데 저번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정원이가 해갖고 저한테 카톡 했어요. 아 진짜로? 형 저 지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헷갈려갖고 밤만 했다고 아 나도 헷갈렸어 나도 정원이 한 거 봤어. 그래갖고 정원이 한 거 보고 이제 틱톡 들어가서 그냥 한 거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트렌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맞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아 진짜 그 틱톡에서 할 수 있게끔 춤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다행이었지. 아 그럼 못 만드는 면 어떡하지 하고 짰는데 연준 오빠 말이 고속도로 오케이 아 정말 좋은 아티스트다.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 아까 그 생각 했거든 작전 말하진 않았지만 연준아 머리 계란 초밥에 김 싼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던져주세요. 재밌네요. 재밌는 비유들이 아주 많이 나오네요. 재밌네요. 이런 것도 인스프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을 또 맞아요? 응 몰라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대학교 졸업식이었대요. 오늘? 네. 대학교 졸업을 지금 하나? 지금 하나? 저희는 잘 모릅니다. 신기하다. 저 아직 고졸이라 잘 몰라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뭐든 졸업하면 좋죠. 연준아 나 머리가 푸딩에 시럽뿐인 것 같아. 대박. 저건 뭔 소리지? 계란 조각의 뒷부분 같아. 엘리걸스가 그 찰리프스 노래인가? 네. 그 앨범이 진짜 명반이에요. 그 앨범이. 근데 제가 엘리걸스를 연습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이게 그러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죠. 약간 구로의 그녀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 문당의 그녀들. 그리고 거기에 티파니 앤 헤드 그렇게 얘기해 나오는데 그럼 니키 니꼬 티파니 앤 헤드 이랬는데 여기서 쓰신 뭐 지영이 은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영이 은지 지영이 지영이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분당 여자앤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지 지영이 은지 그런거지. 니키 니코 티파니 헤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되게 많은 이름들을 쓴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진짜 민지 지영이 형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난 그 SNS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분이 아 그 처음에 영상인데 이게 뭐 뉴욕 하면서 엠파이 스테이드빈이 나와. 그 다음에 어떤 한국 남자분들이 경기도 부리 이랬는데 아 저 봤어요. 겁나 멋져 많이 하시는데 아 너무 웃겨서 진짜 한 다섯 번 돌려봤는데 그게 힙합이지 진짜. 경기도 부리 이랬는데 다 약간 건물 없고 약간 다 풀밖에 안 보이고 아 너무 웃겼어. 그래서 그런 막 엠파이어 스테이전 마인드 스테이전 뉴욕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막 그런 본인이 뉴욕 출신인 거에 대한 굉장한 이 뭔가 프라이드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근데 뭔가 한국 노래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나중에 저희가 한 번 할까요? 좋지. 서울 좋아 좋아 내 이름은 은지 있는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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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 운전면은 도로주행 떨어졌대요 도로주행... 그래도 그 뭐냐 도로주행도 아니 뭐지? 기능 기능을 붙으신 거면 그래도 도로주행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도로주행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도로주행이... 태총활 아니거든? 태총활 아니야 도로주행 무섭지 차 막 다닌 거 저는 돌으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리듬게임 같을 거 같아 그러지?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맹둥오들 진짜 무서워 운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필라이브 비하인드 비하인드 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2주? 3주? 필라이브 필라이브가 3주 됐나? 그런 거 같아요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필라이브 2월 좀 몇 월이야 필라이브 3월 5월 초가 있으니까 컷 두 번째 날은 안 울었더라고요 나 좀 기대했는데 콘서트하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ing 다 울 거 같은 느낌이긴 해 진짜로 참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멤버들도 분명 울컥 했을 거예요 전 울고 나서 울음 그칠 때쯤 알았잖아 또 놀리겠구나 야 근데 진짜 마법처럼 저희가 안녕 한 다음에 딱 고생하셨습니다 콜 듣고 이디어 빼자마자 울었대 후대에서 울었대 의자청문님도 와서 우냐우냐 다같이 울고 제가 내려보자마자 엄청 늘려요 코로나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좀 줄어서 다닌 것 같아요 최근에 60만명 된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엄청나구나 진짜 잘해야지 멤버들이랑 다 떨어져서 격려하고 있을 때 윌스미스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전설이다 그게 된 기분이었어요 약간 신기해 약간 한두 명만 꼭 안 걸리더라고 같이 살아내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캡처 타임을 좋습니다 하고 마무리하시죠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캡처 타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포즈를 할까요? 오늘은 무슨 포즈를 할까요? 포즈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죠 오빠는 하트를 만들어 하나 둘 셋 만들었으 오케이 포켓몬 포즈래요 포켓몬 포즈 포켓몬 포즈 오케이 물 뿜어야 되나? 형 잘하잖아요 꼬부기 하고 싶은데 저 물 잘 뿜거든요 연준이 형 물대포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 나가는 물대포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뱉고 싶은데 뭐라고 물 대포 하겠습니다 물 대포 하겠다고요? 어 아 많이 안 뱉고 양 그 정도? 캡처하세요 너 빨리 정해 저 피카츄 할게요 피카츄? 하나 둘 셋 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 나 나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형의 세이프 기간 향채 향채 하튼 오늘 봐주신 모하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프리스 파이브 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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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번 해봐요 연계 이제 뭐 나오지?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지? 어떤 거? 지금 그 뉴스 하는 거 이름 뭐 들어? 아 X타임 나오고 있지 X타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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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